강원랜드가 지난 5년간 벌칙성 부과금으로 180억여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240억 원과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 150억 원 등으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183억 원을 정부에 물었습니다. 강원랜드의 벌칙성 부과금은 같은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체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590억 원과 한국수력원자력 22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.